할렐루야 오늘 단축한 시간에 여러 성노님 한자리 이렇게 모시고 보니 오 한알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한 듯이 참 즐겁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한알나라요. 천국 영생도 영원히 산다 행복군 행복한 나라다 7학년 밤낮으로 웃고 산다 7학년 불노동 늙잡는 동네 번지수는 11번지 십자가로 하나 된 분만이 가는 곳이라 성은 염씨요 소금념 염씨요 이름은 빛광자 이루성자 광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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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증명서 사제증명서 성령의 인마진표 가지고 있으니 언제고 부르면 세상아 잘일거라 칠년 칠년 활련 오기전에 나는 먼저 간다 사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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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남은 다치야되게 뭐여 그래 우리의 모임의 형이 천국의 형상입니다. 천국의 형상 이사야 66장 22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장막 새의복 새신 다 12가지 종류의 생명과를 준비해 놓고 오느라 영원히 살자 가벗이 아멘이 나오지 가벗이 아멘이 나오지 꿈같은 얘기지 내가 이런 얘기 안하고 싶은데 내가 14세에 거론했어요 14세에 결혼한 후에 우리 에숙이 서울에 살았어요 북내정에 청주 한시인데 이제 올라와 인사를 왔잖아요 하나 내 아저하고 둘이 아 그랬다면 에숙이 그러니 참 반갑다 너 왔으니 서울 구경을 내가 시킬 테니까 시간내라 예 시간내야지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더라 두문 두문 때라 편지로 냈어요 그렇때문 집에서 밥이 올려기를 서울 처음 갔으니 이렇게 예숙분이 마슴대로 구경하고 오느라 할아버님이 답을 썼어 아 근데 예숙 그러니 데리고서 두문학을 데리고 서울시내를 그냥 날마다 날마다 이골목 저골목 저골목 이골목 생기다보니까 일본사람들 많이 살았지 중국사람들 많이 살았지 말은 안통하잖아 근데 그리 여기서 그러니 너 미안하지만 한번 외국나라 음식 좀 먹어볼래? 그리 외국나라 외국나라 음식 좀 먹어볼래? 아 사람만 다 한가지 먹어봐야죠 아이고 가때만 중국요리를 그냥 해왔어요 두뇌하고 다 먹었지 아 그렇다면 너 식사 좋구나 내일 또 오자 내일 또 가오자 아이 그래가지고 중국요리도 먹어보고 사방을 사방을 다 먹어봤더니 중앙청으로 사방을 다 다 구매하시고 그 일주일 만에 집에서 서울 놀이갔때만 동네 어른들이 그리야 노인들이 서울 가니까 뭘 봤어 그래? 서울 돈 얘기 좀 하라는게 맞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한 10명 15명 쭉 모여가지고 할머니 얘기 들으시려면 시장하면 안 되니까 저녁 잘 드신 다음에 얘기 들으세요 그래 국수를 삶아가지고 대접을 잘하고서 애기를 쭉 해드리니까 그냥 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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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댁이 꼬꼬 처음 들으니까 노인들이 다 안 갔었기 때문에 하 그래 그렇게 좋으냐 그 말인지 이 사람은 봐야돼요 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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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뭘로 믿어줘요 응 성경 집이 가서 족보책 다 펴보면 밑에 저 할아버님이 이런 빚을 했다 이런 좋은 조성 모셨다 잘 모시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사에 국사를 다 열어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조 500년 쭉 나오잖아요 국사를 하는 거요 승경을 보니 하나님 말씀하니까 착착착착착 나오죠 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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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구가 기뻐서 피었다 하면 몇 시간씩 참 재미나요 신경을 피었다 하면 또 좋은게 나온다 또 좋은게 나온다 또 좋은게 나온다 왜 승경을 탁 올린게 하잖아요 믿음은 아멘하세요 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움받아 살아요 도움받아야 삽니다 어린애기는 어린애기는 어머님 도움받아야 잘 크는게 아니에요 다 깊을려 봤잖아요 또 어린 학생은 선생님 도움받아야 지식으로 자아성장해서 인재가 되는 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영혼이 잘 지어서 천하보다 귀한 나라에 돈고양에 간다 어째 아멘이 안나와 어디가 이런말 들어보겠어요 정작 말씀하면 아멘이 안나와 돈 버는 얘기 돈 버는 얘기 하나님께 아멘이 안나오지 돈 버는 얘기하면 이하고 나오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여 사람만 되면 돈은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대답을 하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게 시편 87편 11절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정직한 자 바를증자 구질직자 정직한 자에게 좋은걸 주기를 원하노라 정직한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정직한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정직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정직한 나라가 발전되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영국에 나가서 걷는데 한 2천명 쭉 모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보람을 느껴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보람을 느낀다 내가 웃으면서 세계에서 세계에서 신사국으로 존경을 받고 칭송받고 고인받으니 얼마나 좋소 아 집에 떠나가 그냥 좋아서 인정을 하니까 두번째 두번째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 어디냐 우리 조선이라 아이고 그랬대만 이분들은 그 큰 눈을 뜯고서 내게 뭐라 그 말이오 뭐가 좋냐 그 말이오 내가 동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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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지국이라 동방에서 예절이 제일 밝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 우리 조선이라 그랬대만 이분들이 그냥 눈을 뜨고서 얘기하시라고 해 두 시간 반 동안 두 시간 반 동안 두 시간 반 동안 힘있게 전했지 아이고 그랬대만 그냥 불 끊이러서 이래가지고 말이오 나 조선 갈랍니다 구경하라 근데 깨졌다 깨졌다 언제 깨졌느냐 일본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이 존경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때려부시겠느냐 그 입장때 일본사람들이 양력술을 쇠라 양력술 쇠라 안쇄면 도청에고 군청에고 수에고 면회고 다 지명시킨다 이거 제국주의니까 한가지만 그만이오 아이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도청에서 군청에서 뭐 나와가지고 막 우는거요 마당에 와서 멍청 깔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사람은 날짜에 있는게 아니고 마음중심이 있으니까 지금 자네 도에서 나오면 뭐하겄나 땅을 파겄나 장사하겄나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좋은 정체될거 아니겠소 안증을 다 시켜놓았는데 아 그 다음에 양력술을 딱 샀잖아요 양력술을 양력술을 강지로 쇠고 나니 그날부터 어른에게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세배가 끝났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세배가 있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오 일본은 일본은 우리 바닥을 던지면 일본은 촌수가 없어 일본은 촌수가 없어 할아버이도 하이 손자도 하이 지어머니도 하이 민호위도 하이 선생도 하이 지제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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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촌수가 없어 또 그다 더 참 한건 사중간에 결혼을 해요 개 아니요 개다 그래 오랑캐라는 말이 나온게 개같은 사람이다 그래 우리나라는 보세요 어른 다 만나면 제일 먼저 진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좋아서 웃으면서 먹었다 또 친구 만나면 식사하셨나 아직 못했어 시작하시거나 잡수어 지금 먹으러 가는 길이요 또 애들 만나면 너 밥 먹었니 못 먹었습니다 왜 집이 어려워서 밥이 없어요 우리 집이 밥 먹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유 이건 세계 없는 일 아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절이 발렸잖아요 해봐 어른 만나면 지금 어른 만나면 한단 소리가 식사했소 참 기가맞게 노릇이요 그러면 얘들이 땅에 다 떨어졌어요 나는 그랬는데 상당히 느끼는게 뭐냐 미국으로 영국으로 분란서 독일 카나다 각 나라에 주 다녀보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 한국인이에요 참 머리가 참 최고요 머리가 최고인데 최고의 병이 들었어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암병 무장병 제일 무슨 병이 들었어요 둘이면 두파가 되었고 셋으면 세파가 되었고 갈려진 병 내가 느낀게 뭐냐면 일정대에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군더바리 캐가지만 만드사람은 소아 12년에 낳았는데 만드사람이 탁 나니까 제가 먼저 군인간다는 거예요 나라 위에서 접어내주세요 그분들은 일만 나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요 그게 그분들의 특이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주사람은 그냥 삽시간에 만주 뺏었잖아요 만주사람도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주가 살아보니 원래 만주라는 당은 중국이 열두 나라예요 옛날에 중국이 열두 나라인데 준장하다가 치면은 대장 이하 다 내보내뿌리고 다른 나라 가끔 만주라는 당은 그렇게 출가장산에서 가는 동네예요 원칙이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아주 무서운 바직이 있어요 바직이 농사지어놓으면 백명 이백명 각지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넓은 나라에 농사가 참 약간 잘돼요 대만 뿌려놓으면 그냥 가래가 거두는게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러면 마주에게 와서 다 뺏어보는게 그러니까 마정만저거 탁 지그시키면 대만 뺏는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삽시간에 만주 뺏어 뺏고 났는데 장교석에 가만히 있겠어 미국 가서 자꾸 물견 사다가 하니까 참 굉장히 만주 뺏고 상해까지 뺏잖아요 상해 상해 그 좋은 땅 뺏었잖아요 낭맹한 낭맹한 뺏으면 아 그만 일본사람들이 미국다가 물견 팔으면 우리가 한번 친다 물견 팔면 무기 팔아 먹으면 친다 미국사람들이 빙글이 웃으면서 그래 한번 쳐라 우리도 한번 때린다 북단세계로 일본 나라 갔었잖아요 사람은 날이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자꾸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수록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정직에는 진실을 낳아요 진실 진실에는 열매가 맺는 거요 빌리포 빌리포 1장 10절 11절 진실에 열매가 맺는 거요 참 진짜 열매 십자요 예수는 믿음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는 믿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주느냐 믿음을 줘요 야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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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느라 이 믿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줘 참 시한한 일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줘요 옛날에 살아 봤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 모르고 살 적에는 크 나무한테 가서 나와보고 목신님 복주세요 빌었잖아요 나와먹자 복주세요 또 산에 가서 산신님 복주세요 빌었잖아요 또 머리에 가서 코가 나오네 나이 모르겠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다에 가면 요왕님 복주세요 바다가 요왕님 무슨 복을 줘 하나님이 바다에 고기를 기대놨으니 고기 잡아다가 어른 해드려라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요 산에 부스를 다 뿌려놨으니 풀이 그걸랑 벼에다가 눈에 넣으면 비가 잘 든다 부모 잘 모셔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산에 가면 나무를 잘 나무벼에다가 집을 지어서 부모 잘 모셔라 이게 주의 뜻이요 내가 가서 나무한테가 복주세요 나무가 모서면 복을 줘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옛날 은둘이 기복신행 그게 기복신행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이 지금 시곤하니까 기복신행이라고 복보드라 그런다고 막 그냥 핏백이 오는데 핏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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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교 감리교 막 오는 거요 내가 웃으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핍시다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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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장세기 2장 2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생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 안식을 지켜라 안식 안식을 지키면 때린다 안식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보세요 얼마나 귀한일인가 복자가 나왔잖아요 복복자 복준다 주일을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일이요 안식은 토요일날이 안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썼어요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냥 신기하네요 두번째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받았어요 우리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담당하시라고 여기저기 바라보고 눈 감지마라 눈 감으면 주는 사람같이 더 시간 나 밥을 주면 밥을 주면 눈을 뜨고 잘 먹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웃은 얘기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효자인지 좋은 것만 생기면 밥을 갖다가 가둬놓고 하나 안줘 할아버지 할머니만 드리지 어떻게 어린이 먹고 싶는지 말이요 나가 금방 앉았다가 저게 문제요 입에서 나가는게 뭐요 말씀을 드려야지 하 할렐루야 하 하 한번 웃어보는겨 웃자 아 그런데 먹고 싶은데 말이야 한 분은 아까 갔다가 다 오니까 그리야 어머님 상호야 저 북으로 들어오느라 그냥 사흘먹은 갯떡 사흘먹은 사흘먹은 갯떡 법부통에 굳은 걸 먹어라 어떻게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야 그냥 부엌에도 무릎에 착굴구 잘 먹은게 그리야 반쯤 먹으니까 그만 먹어 아니 어머니 참맛이 좋은게 더 먹은게 아니 곧 먹어 아 그러면 차장으로 황절두고 좋은걸 나오는게 이거 먹어 잘만 먹으면 좋은걸 죽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느낀게 아 잘만 먹으면 좋은게 나온다 아 그래 할머니 얼마나 효분지 결기되면 홍시감을 벽정에다가 다 주장했다가 첫대기 두시에 울잖아요 꼭 울면 흠흠흠 그 지침이 알고보니까 치장하자는 신호요 흠흠흠 그러면 앉아서 어머님이 아버님 안 주무십니까 안 존다 아 아 그러면 두시 맘 한 시간 이만한걸 물량 물량 마다를 피워서 하아 들으는게 요 입 속에서 어떻게 먹고 심은지 말 내가 일어나 앉으면 맞아요 고향님이라고 일어나 일어나 앉으면 고향님이라고 때리고 눈 뜨고 바라보면 도맞아 참 지 죽은 사람 같지 죽은 사람 같지 가만히 저리야 어떻게 먹고 싶으니 지생이면 감찰이라 하면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앉아도 맞고 눈을 뜨면 더 맞는데 가만히 먹고 싶고 아하 지지개를 부드늤 씨 Dios 오늘 ps 지루기 quotes truths 데 깜짝 지지개를 부드누 주기 완 너 안다 논 공식함을 그냥 팍팍! 해피해서 주는데 참 할아버이 입을 수 있기 참 좋디다 다 먹었지 않아? 아 그 다음날이 문제가 되는 겨 아 그 다음날 할아버이 학자 어른이라 긴 방을 나가서 안기신데 어머님이 그야 상호야 저 안방 내실로 들어오느라 속으로 어디 감은 놈을 보셨구나 감을 줄라고 불리시는구나 기대가 컸어요 저 들어갈때 얼른 제가 지냐 그러면 안오는 분을 다 참고라 기댔았다 속으로 감 먹다가 남으면 안줄라고 남을 먹이려면 참고시는구나 아 기대가 컸는데 한참이다보니 감이 안내리고 매치가 안내려와 참 예언합디다 아우 매치가 오리만은 한복 입을때라 쟤님 끓더라 끓렸지 같이 고르라 떼대는 겨 또 감 먹을래? 내가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뺏어먹은 것도 아니고 양심이 밝으니까 또 먹을래? 또 먹을래? 어머님 제가 이제 안먹을라고 정리 잘해보죠 또 먹을래? 먹다니 아 나중에 떼다가 다리가 터졌잖아 아이고 터진데 찬물로 닦는데 죽는 것도 나 이놈 먹감 다시는 안먹는다 이놈 먹감 이놈 먹감 다시는 안먹는다 아 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구멍가 버리고 또 간색이 나 그래서 사흘을 맞고 사흘 먹었잖아 그래서 나흘만에 가서 권쳤어요 나흘만에 가서 내가 이제 뭐하냐 우리가 교회오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사회에 나가면 은혜가 식어져요 이게 인간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어도 또 나가면 또 식어진다 이거요 내가 세 번을 이렇게 맞고 세 번 먹고 네 번을 고쳤잖아 이제 그 후에 차차로 나이가 머니까 마음에 오는게 뭐냐 우리 할아버지님은 감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두껍게 한거 아니요 그래서 느린 갈인데 햇빛이 타오다보니까 상점에 감이 느린 갈인데 감이 길러 들어갔니 게리야 상점 주인이 김학자 손자가 웃자 오셨소 예 감 사러 왔습니다 하니께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위상으로 감을 가져가 나중에 돈 생겨나 갚어 위상으로 가져가라는 겨 이만한걸 다섯 개를 가져왔잖아요 다섯 개를 싸가지고 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섯 시간 넘어서 열의 호로 다닫하게 뛰어서 할아버님 왜 감 드시죠 아이고 그만 할아버지 얼굴이 확 빛나는게 내가 어미안테 배워 구나 참 고맙다 감을 훌 맛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냥 아 맛을 가지고 나신 다음에 돛자구리를 확 꺳어붙이고 주머니들 탁 흙 그러면 돈 백량을 주는겨요. 남자는 돈이시야 기활이 있다. 얼른 또 받으면 마죠. 어떡하느냐? 할아버님 어머님이 밥주고 아버님이 돈주고 할아버님이 공부시키시는데 제가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야 되거든. 아 그랬다면 그냥 죽으냐? 한 번 양보 10량이 올라갔어. 두 번 양보에 20량. 참 돈이 이게 쉽디다. 삽시간에 벗자는 120량을. 그래서 주머니 넣고 나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아 근데 뜻밖이 그냥 학교 가는 길목에 큰 세방 쪽에 조그마한 철목을 치고 사는 분이 계신데 그 번에 그 아주머니가 임신 되어 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방칸땡이라. 바라보니께 방에 멱도 없지. 쌀도 없지. 반면 어느 나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 몸이 달라서 그냥 모심을 딱 불렸어. 모심을 그러니 저 경상도 안동 권씨요. 안동 김치, 안동 장치, 안동 권씨. 왜 그리 알아야. 이게 돈이 될 심령인데요. 가져가서 쌀팔고 멱 사서 그 천막집을 좀 드려야 돼요. 아 그럴 때만 양반이 빙일에 웃으면서 학자손자가 달려오고 내가 해야지. 아침에 학교를 다 가다 보니까 사귀를 여기로 까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고치고 찜었지 않나? 지금 제가 목사가 되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잘 살아요. 사람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신문대로 다 거두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되는 거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냥 숭만 보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 52장 6절 보금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옷에서 참 이에 사람 보기는 쉬워도 주님 보시기는 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을 보시는데 나는 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본다. 누가 보금 9장 25절 참 기내킨 일이오. 내가 너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노라. 하나님만이 하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안면합시다.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좋은 천국을 예배해서 살게 명의로 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앞으로 철전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니 어디 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별 하나가 나라 하나요. 그 별이 엄청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믿음은 안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살아보니까 내가 원래 88세거든요. 88, 88된다. 신기하지. 이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요. 쉽지요. 내가 71년도 올해 71년도 됐어요. 그 병자년에 봄에 날이 많이 가물고 여름에 큰 홍수가 나고 비팔색이 발행해 버려 비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엔한 게 이 주일을 잘 복부하는 게 주일을 주일을 30리 도보로 걸어서 청주에 교회를 가는데 비가 4그릇 동안 주로 주로 왔어요. 주일 날 남자는 여자 젊은데 안절미 여보 오늘 추일인데 일찍 갑시다. 비가 오는데 그게 멋임이 그리야 오늘 하루 말랑은 가지 마세요. 사흘 동안 비가 와서 사태 나면 큰일 나요. 안절미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 지킹이 문제예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리야 여기를 안고서 비를 맞고 갔잖아요. 30일을 비를 맞고 30일을 교회에 갔잖아요. 그래 이제 또 주일 날 비가 주일 와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우리 낭성년인에서 청주가 낭성년은 지리가 심리지 라는 조그마한 면이 낭성년은 이목이라는 동네 한 폭판인데 삼리 를 걸어가는 데 심리는 평기고 이심리는 삼경이요 삼심리 삼심리 심리는 평기고 20년은 삼경이요 맑으리 자라 하는 큰 고개가 있는데 폐하각을 대로 갔잖아요. 어떤 조교에 가던지 예배 하전티리고 비가 죽 조는데 비를 맞고 오잖아요. 지배를 맑으리 고개를 딱 올리시니까 이상하시다. 한사님이 방어를 말하는게 되요. 둘이 마주쳐서 사랑당해서 얼마나 웃으니 난 보기에 방어를 할수록 마음이 펴냐 방어를 하다보면 여자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고 내 얼굴이 한 사람에게 천사같이 보여서 웃다가 그 비를 맞고 얼른 가야되는데 나는 전문을 가는데 아이고 그런데 그냥 한참을 오늘도 왜 이말하느냐 오늘 하전 천노 하잖아요 아침부터 시야는 날이요 하전 천노하다가 벙매치다가 그쳤다가 빛이 오다가 아 그런데 그냥 끝밖에 천노기 웅 아따 미소 없지다 산에게 사탈이 탁 나는데 뭐 배아치는 것도 그냥 그런데 마른 땅이 탁 이렇게 문지가 확 올라와서 산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둘이 방언이 끝났소 방언이 끝났소 둘이 손을 잡고 고맙소 우리가 그냥 가시면 저 사태 속에 죽을 겐데 말이요 참 하나님 고맙소 방언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둘이 비밀을 말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3절 4절 하시기 쭉 나와요 방언이 방언은 모르는데 의도적인게 뭐냐 마음의 턱이 세져요 턱 쌀꽝이 쌀이 세이면 뭐가 나 뭐가 나 벌려가나 인심이 나 쌀꽝이 쌀이 세이면 불쌍한 사람 불려서 사람한테 해주고 얼마나 참 장한 일이요 자꾸 마음의 턱이 세이면 덩망 입을 열면 덩망스런 말이 나와요 뵙던 사람마다 아 저분 요즘 했더니 변화됐구나 덩망 덩망 얼마나 그 말 뜻이 좋아요 군덕자 덩망 덩망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뭐가 나오냐 창활의 미덕이 나와요 성령의 마음에 독이 세이니까 미덕이 나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뜻이 깊고 참 기묘한 거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둘이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은 사퇴가 나와서 막 하는데 얼마 후에 집안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김상호가 예비단에 갔잖아 올 시간 됐는데 사퇴 났으니 사퇴 깔려진 거 아니겠느냐 아 그래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그냥 불을 해가지고 참 해 봐가지고 불리는 게 김상호 살았니 해봐 김상호 살았니 할아버지들이 그래 내가 예 살았습니다 참이냐 아 참이지요 거짓말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어른들이 막 가마사고 쫓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사퇴 났으니 못 가잖아요 마저 바라보고 그 말이죠 너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큰 천도가 됐잖아요 믿음은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우경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해 올해 꽃이 71년 됐어요 참 나에게 오늘도 해전 천둥하고 비가 오게 내가 간이 한번 해보는게 오늘 해전 해전 천둥하고 비가 오니까 내일이 주의자라니요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신학은 주일이고 구약은 안식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머리에 가시관 쓴 건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담당하는 표요 큰 창으로 옆구리를 확 짓는 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담당하는 표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 가지고 돌아왔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7일 첫날 7일 첫날 7일 첫날 사랑했어요 7일 첫날 사랑을 해 가지고 40일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실망하고 그래 갔잖아요 50일 후에 그래 주일이고 주일 주인 주자 주의 날이라 이렇게 성경이 뜻이 깊고 참 묘합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느라 우리가 다 국숭은 달라고 이름은 달라고 얼굴은 달라도 영혼 하나요 천국 가면 다 단성제들이오 내가 옛날에 좀 큰 얘기지만 봐봐요 영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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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지요 장르교회 그 양반이 원래 1경때 일본가서 대학을 나왔어요 두 분이 윤하영 윤하영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 두 분이 다학서 대학 나와 가지고 평양가서 진학을 나와 가지고 신의주에 가서 한 분은 동방교회 한 분은 서부교회 목사님 목사님은 지시다가 해방 후에 다 그만 해방 후에 공산대 되니까 날이 왔잖아요 날이 왔는데 한 목사님은 40명 데리고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윤하영 목사님은 반대로 충청북도 지사로 왔어요 군정 때 충청북도 지사로 왔으니 얼마나 높았으니 내가 찾아가도 고향이 때문에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정치학 박사가 아니고 신학 박사님 우리가 해방 되시니 우리가 자유로 복음 전 되시니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리 나와서 복음 전하십시다 여기는 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사인만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어도 다 걸리는 거에요 비교되고 웃잖아 보세요 한 목사님은 40명 데리고 천막이 날려갔잖아 천막이 바람이 날아가니깐 동문들이 숨을 버린 거에요 목사님 아빠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천막이 날아가서 다 그러니깐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흥게 흥게 날아가면 좋은 게 오는 거 아니요 참 말이 참 그래 그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라이롱 천막을 사왔잖아요 예 보세요 그 천막을 치고서 궁했잖아요 근데 그만 그 후에 윤환한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인 잘못해서 걸렸잖아요 지금 없잖아 이름이 한 목사님은 세계인자가 됐잖아요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기계에 옳게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해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역사님께 한투명 얘기하는게 누구 승부는 게 아니라 역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님 믿음은 아멘합시다 나는 그래서 밤에 밤마다 누가 뭐냐면 승전에 오신 승주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문제 가져왔으니 문제 해답해서 보내세요 밤마다 기도할 거에요 문제 문제 해답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 무릎을 자꾸 앞두면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눈을 뜨면 날이 샜잖아 참 시간에 눈을 뜨면 날이 샜어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보시지요 성전에 많은 성전님들이 오셔서 연세를 초월해서 금식기도 철약기도 얼마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게 금식기도요 금식 기도 이사양 58장 6절 금식은 나 여호와가 기뻐하노라 기쁘게 해드리면 누가 뭐냐 내가 너의 흉악함을 다 풀어주리라 아 이 기도 흉악함을 다 풀어주니 앞날이 확 밝혀지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금식 금식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와서 나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더만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뚱뚱한데 이런 거 40이 넘은 뚱뚱뚱한 것도 짊어 가실까요? 내가 웃으면서 사람이 몸이 크면 마음이 크고 마음이 크면 세계보금화운동에 이런됩니다. 또 한 분이 저년대에 더 크기나 보다. 그래서 그래 목사님 이 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는 보세요. 시작하면 뭔데깔 바라봐서 부딪일 거 아니오. 또 하나는 처녀가 앉아가지고 얼만히 갈등을 지고 목사님 나같이 조그만 거 실고 가실까요? 한국은 저거야 인재요. 한국은 저거야 인재요. 신앙을 다 조정한 다음에 농담이 친답니다. 최 목사님은 세계보금화운동에 인원이 됐고 그러냐면 전라들 전주가서 2천명 전주에서 교회가 부흥됐고 시가 적냐면 목사님 조식교회는 나 안갈래요. 조식은 갓사람 많은데 조식을 벽천에 갈랍니다. 차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목사님만 이 시민을 기념했어요. 다 때가 되면 다시 쉬는 거에요. 찬장에 그릇이 그릇만대로 쉬는 거 밖을랑 손들어 봐요. 다 때가 되면 내가 역사를 보다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쭉 푸는 가운데 그런게 나옵디다. 큰 너리기가 물어 하나 가뜩 다 봐가지고 얘들아! 사괄, 대적, 종재무소. 예, 내와 씌어라. 이거 다 닦고 나니까 야근픽이 좋아. 나중에 나봐라 얼마나 큰일 많이 하니. 예,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 또 다음날도 얘들아! 예, 얼른 마 씌어라. 다 막 씌었잖아요? 신남에게만 종지를 바라보고 나는 제일 조그만큼 못나니만 나 씨려만 오니? 이렇게 종지가 핑계래 웃으면서 너리기는 아무리 커도요 공동상이 못 올라가요. 나는 얼른 갑니다. 보세요. 사람은 은혜 받을수록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 높이는 게 은혜에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 높이고 성리는 거에요. 한 번에 천안상거리 천안! 상거리! 능수버들! 천안! 가봐서 뭘 배웠어요? 똥을 두지 똥을 두지 하늘 천자 편안한자 하늘의 평강을 받으면 능수버들 마냥 머리를 푹 시기고 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사업의 성공의 길이요 교회의 부흥의 길이요 직장의 항목이 멸리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성기면 졸릉한 것이요. 내가 이런 얘기 안싶어도 옛날에 감리교에 감리교에 이강산 목사님 부흥사녀 그분이 이 버스 처음 안해도 이 버스 오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래야 인사를 인사님께 이강산입니다 해봐 이강산이 그리야 그분은 꼭 두뇌하고 댕겨 혼자 안 댕겨 사모님이 두 사람 웃기다 목사님 예 그리야 한턱 내시오 내가 이러면 두뇌할테니까 하라고 한턱을 냅디다 불고기를 불고기를 3인분 먹고 나니까 또 3인분 또 먹고 나니까 또 못 먹었잖아 먹고 난 다음에 들으세요 이강산 저강산 다 댕겨봐도 천안강산이 길존이라 하늘 천자 편안자 하늘의 평강을 다 받으면 능서부들 능서부들 마냥 머리를 푹 시기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진실한 자 가지고 교회에 부흥되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천안 놀이가서 개척을 하세요 그분이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놀이가서 저희가 큰 부흥되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방에 소문나가지고 부흥강사로 부산서 자교서 광수 부흥강사로 날아가시니까 부목을 뒀어요 그래서 부목 되는 분이 욕심이 많아 부목 되는 분이 욕심이 많아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강사로 나가시니까 친막 나가서 목사님 단점만 얘기를 하는게 교인들에게 장점은 얘기 안하고 교인들이 다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올라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줍니까 내가 부흥사로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단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마음이 돌아가지고 나그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어 다 쫓아버리고 근데 그 가운데 몇 분이 양심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비서 교회라 세웠어요 예비서 교회라 세웠어요 옆에다가 따로 그래서 나한테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부흥강사로 임명받아 전국을 도르니 이제 교회를 안고만 손 떼고 다 내려버리고 부흥사로 나가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자제를 털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어떻게 때려버려가요 그분들도 10년 넘으면 그분이 그분이요 10년 넘으면 그분이 그분이요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시고 부흥강사로 자유롭게 하시라고 오 그러나 전국을 올라갔어 두고 그분이 그분이 목사님 인정에 끌려서 할 수 없이 이베스 교회를 보게 되시오 그런데 목사님 말대로 1년 2년 3년 쭉 지나니까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면 빙이 데려가서 왔잖아요. 가서 나 이번에는 복사님이 갑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좋은 장롱 가도록 기대해 주세요. 기도 받고서 병원에 가서 갔잖아요. 믿으면 안 안 하세요. 살아보면 다 그때그때마다 여기 다 오신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회에서 하는 사회이고 언제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성두님이요. 여러 성두님. 여러 성두님. 바쁜 걸음을 다 제쳐놓고 가사를 불구하시고 누가 불린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가인 마음에 개인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의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인도하셔서 오신 게 아니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뜻이 깊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지 또 낮에는 구례가 기도하시지 참 남을 안 하시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요. 큰 복의 문 열리는 길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이사야 육심일장 육절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랑 봉사자랑 받들뽕자 이사자 봉사자랑 봉사자랑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댓글해 주는데 뭘 주느냐 따다해 보세요. 이사야 육심일장 구절 그렇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성기고 교회 잘 받들고 주일 성수 잘 지키더니 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걸 봐라 열뱅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라 이렇게 문 열려 있어요. 앞으로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가 와요. 좀 기다리세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봐보세요. 시계가 나만 오려면 저는 값볼 사정없이 다 값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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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갔던 이유 하하하하 참 신기하잖아요 믿음은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됐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 이름이 하나를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다 됐으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는 너를 다섯 가지로 성례로 도와준다 이사야 41장 열 절 첫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하루만 함께하는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산으로 가나 둘러 나가나 바다에 나가나 집이 있거나 나는 너에게 감독자가 돼서 너를 지킨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오 끝나는게 아니라 두번째 두번째 놀래지 말라 이제부터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됐다 이사야 64장 8절 주는 영혼의 아버님이라 다음으로 부모 되어보셨지요 차질방자 차질방 차질방 침방을 쭉 나가보면 물질의 차이 도덕의 차이 은사의 차이가 있는데 한가지 똑같은건 뭐냐 어느 집이고 부모님은 자녀 잘 되는게 부모의 마음이고 똑같은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되면 부모님이 인격으로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고인받는게 아니겠어요 참 마음 좀 해봐 얼마나 쾌한 일이오 셋째가 셋째가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뜻이 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십오장 이십팔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자로 절제라 개인개인마다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절제라 이렇게 성령해보세요 한나가 출가해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별짓 다 해봐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참 사람이 깨닫는게 큰 복을 받는거요 아 한나는 바라보니 하나님의 승전이 다 보이는거요 그때 깨닫는게 뭐냐 저 승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 내가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들 주신다 한나가 들어가서 그냥 어렸음으로 기도하던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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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종완신 목사님이지 맞으면 엘리야 예 한나라님 처녀가 와서 자꾸 종완신 기도하는 하나님 내려가서 반수해 주어라 내가 한나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 갔는데 한나가 보니까 정신 돈 사람같아요 한나가 한나는 소리가 잠에 정신 돌았구만 그러니까 정신 도운게 아니라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받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도 말고 반수해라 한눈을 다 받았는데 끝난 다음에 집으로 보내라 받을 날이라 이름을 진다 사무엘이라 이름까지 지어졌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그야 어머니 기도가 키우자 한심을 낳는거에요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우자한 역사에 역사에 기직이 나는거 아니겠어요 배치 올라가서 산에 가보면 눈이 푹 새는데 나무가 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산다문지 모르는데 봄만 되면 눈이 슬슬 녹고 나면 뿌리가 있는 나무는 싹이 나요 이게 싹이 구원사에요 구원싹 잎은 은혜의 잎을이고 꽃은 인격의 상징이고 꽃 속의 향기는 성조의 생활이고 열매가 맨노라 이 향기가 나면은 십이 십이 안에 있는 나비의 불들이 향기를 맞고 어디가니 꽃밭에 가며 가가니 꿀몰어간다 이게 부흥적인 비결이요 얼마나 귀해요 마음 좀 해봐 할렐루야 내 믿음이 그도다 소원대로 들지어다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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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참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님은 화가 열려있어요 다 개인개인마다 꼭 승리하세요 부정적인 말 버리시고 예비에서 5장 4절 누추한 말 망령된 말 지령의 말 다 벗어버리고 감사하라 승리하는 거요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나의 위로운 손으로 너를 딱 잡았으니 누가 감히 너에게 손을 대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네 맘에 평안 주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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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부어주니 원망 불만 불평 짜증 미움 분노 시기 다툼이 힘을 모시고 슬 사라지느라 내 마음이 안지게 다 드는 거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얼마나 장한 일이요 그 다음에 두번째 대모대 후서 대모대 후서 4장 17절 내가 너에게 심하다 때마다 건강을 주느니 네 몸을 네 몸을 주의하라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내가 너에게 가정에 화목을 주느니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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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꽃이 환이 피니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하노라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참 얼마나 고마워요 후유 내가 개인 같으면 감사로 이야기 한 번 봤는데 눈치 해보니까 그만하라는 것도 눈치 해보니까 목사님 고만하세요 우리 피가 잘래요 나도 피곤해요 할렐루야 괜히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강단이만 심으면 몰라 시간 가는 걸 자꾸 말이 나와 성경을 딱 덮어놓았어도 자꾸 말씀이 나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이런 얘기 안하고 싶어도 나의 칠십에 작고를 하셨어요 어려서 병자년에 또 아버님이 칠십에 작고 하셨고 삼촌님이 칠십에 가셨고 나도 그래 칠십은 간다 봐 칠십은 칠십은 어른들이 가졌으니 나도 칠십은 간다 했는데 지금 봐요 칠십이 칠십이 넘었잖아 칠십이 넘으니까 칠십하고는 하나가 땅새 나이가 이상합니다 내가 뭐냐면 칠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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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록 살수록 고마운 건 뭐냐면 정신이 자꾸 새로워져 이상하게 정신이 정신이 자꾸 새로워져서 옛날에 옛날에 듣던 얘기가 다 머리로 떠올라서 그만둔 눈이 부는 것도 이 강대만 심어놔 책을 덮고 나와도 척척척척척 말이 나와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 강단이 그렇게 필요한거요 한 한달동안 강단이 안섰때만 저 부산서 대구서 광서 당격할 군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거요 왜 목사님 강단이 안서 안서는게 아니라 후배를 길려야하는거요 순배가 순배가 후배를 잘 길려놔야 밤날이 오는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총회를 하기 때문에 미국 빌란스 카나다 영국 사방에서 오신 분들 왔기 때문에 그분들 다 돌려가면서 설정하라고 한달동안 앉았잖아요 키워내라고 내가 토일날 맞아먹으시는걸 왜 토일날 또 맞아먹으시느냐 한주일동안 받으느니 결론짓는거요 사람은 결론이 좋아야되요 끝이 좋아야되요 결론을 찾지야되요 승리하는거요 오늘 주의 도움받아 행복하게 삽시다 주의 주의 도움받아 주의 도움받아 승리합시다 얼마나 뜻이 깊어요 이혼을 결론이요 한두일동안 받으느니 잘 보관해서 승리하세요 승리는 내것이요 영광은 주님것이요 행복은 우리것이요 졸음은 내것이라 사람은 자야되요 잠을 푹 주무시야 은혜 많이 받지 잠하나 보세요 짜증나고 분노면나고 제일 귀한게 잠이요 굴에 가서도 굴에 씻어다가도 잠을 월낭은 푹 주무시고 은혜 받는 길이니까 나쁜게 아니요 믿음은 남이 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가지 꼭 주의할건 내어분이 기도원에 오시더라도 굴일당은 절대 둘이 들어가지 마세요 남끌기에 덕이 아닌가 남끌기에 남자신 여자신 그 있으면 덕이 아닌가 내가 계속 한바꿈이 빅 돌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면 미안하지만 두뇌에 아버지 이 남의 장은 따로 기도하셔야 이 남두에 부적이 됩니다 또 그런 틈을 타서 부장하지 이 나이가 쉬운 거요 내가 늘 돌잖아요 말 안 해도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 안 해도 아무도 모르게 빅 도전이 구멍이 400개가 넘잖아요 쭉 돌아보자고 혹시 그렇게 신이시면 그래도 기도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인 내 웁니다 야물란 도종시도에도 따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비어주는 거요 잘하라고 믿음은 아멘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